전국을 떠도는 유령우편투표 10688-0989-7518 7518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우편투표를 했죠 우편투표를 했는데 이 우편투표가 전국을 떠도입니다 7518이요 그래서 우체국에 국내 우편 배송처회를 해보시면 7518을 등기번호 7518을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경주, 포항, 대전, 부천, 경주, 부천, 포항, 인천, 인천, 인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국을 떠돌고 있죠 그래서 경주 우체국에서 출발한 우편물이 포항, 대전, 부천, 경주, 부천, 경주, 부천, 포항, 인천 이렇게 돌게 되는데요 이것을 지도에 표시해 봤습니다 경주에서 출발하죠 경주에서 포항입니다 다시 대전 갔습니다 다시 부천 갔습니다 다시 경주로 내려옵니다 다시 부천으로 갑니다 다시 경주로 내려옵니다 다시 부천으로 갑니다 다시 포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으로 도착하죠 이게 제 정상인 우편 투표입니까 이런 경로를 보시면 명백하게 부정선거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달려간 거리만 해도 수백 킬로, 수천 킬로가 되고요 18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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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